대파 뿌리도 잘 씻었어요 그리고 외계수잎 3개 무조금 양파 반개 후추 30알? 50알? 붉은소금 1스푼 소주 1컵 양파 2스푼 1시간 반 1시간 반 3시 3시간 일부러 셋 하나 gen 오메소스 김치 김치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한테 슬금슬금 어머 어떡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